몽몸 3,2,1 형아 다 됐어? 10초만 더 줘, 테우새를 아직 못 숨었어 흠, 형아 또 이러기야? 알겠어, 마지막 10초야 10, 9, 8, 7, 6, 5, 4, 5 3, 2, 1, 나 눈 뜬다 수천 년 전, 리월의 분란이 끊이지 않았을 때 난 선인들과 사방을 떠돌아다녔어 바위창으로 여러 마신을 진압한 땅, 고운가 기나긴 세월이 흘러 결국 세관의 일화와 전설만 남았군 오셀, 우린 친구가 아닌 적이었지 하지만 예시대 대립도 이미 지나간 기억일 뿐이야 훌리아의 유물을 삼켜다오 리월항에 남은 신의 흔적이 또 하나 줄었군 천지 간의 모든 일은 후세 사람들의 평가에 맡기지 이건... 실종된 광부들이야! 뭘... 뭘 파는 거지? 이 지하도는 저들이 있는 힘을 다해 파는 것 같군 저 문이... 원래부터 있었나? 고대 봉인으로 향하는 통로를 파는 거야 우리가 못 찾았다면 계속 봤을 테지 봉인의 문이 열릴 때까지 어어, r, 설마... 뭔가가 봉인되어 있는 거여…? 으악, 으악!! 회에 xD 네! 으아악! 으아악! 으악! 으아악! 으으... 어떡해! 일반 시민을 공격할 수도 없고... 으아아악! 흑흑... 엇! 으악! 하아악! 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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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무슨 몬스터지! 몰아쓰! 이렇게 제 발로 찾아오다니 봉인당했던 원한을 갚을 수 있겠구나 그 소녀는 너의 힘에 의해 변신된 거였군 하지만 야타 영왕 이렇게 된 건 결코 나와 너의 의지가 아니었던 걸 기억하나? 긴 말 필요 없다 죽어라! 기린은 선인 중에서도 가장 자유롭지 반드시 이슬만 마시고 잘 익은 벼만 먹는다네 하지만 어쩌면 저룬간의 산과 거천은 그 아이의 인간적인 면에 있어선 너무 적막한 곳일지도 모르겠군 난 간밤에 가무가 홀로 절벽에 서서 산속의 안개를 바라보는 걸 봤어 아득한 눈에가 그 아이의 옅은 그림자를 집어삼켰지 그 아이가 너무나도 외로워 보여 속새로 돌아가라 말하고 싶었지만 그때 말소리가 들려왔다네 리월항은 저룬간보다 외로워 저룬간에서 구름을 볼 땐 혼자라서 외롭지만 리월이 인파 속에 있을 때면 사람이 아닌 자의 외로움이 밀려오지 드디어 왔네 기다리다 잠들뻔 했잖아 역시 내 점성술이 틀릴리가 없지 이봐 너 따라와 혹시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견쟁이가 필요 없어? 너 이세계사람 아니지? 태고시대 리월엔 장독과 악한 것들로 가득했다 전폐한 마신의 잔해가 증후와 원하는 속새 퍼뜨려 요마가 되었고 요마가 들끓을 때마다 역병, 요괴, 이변이 함께 생겨났다 이에 암황제군께서 선인 중에 야차를 불러와 요마를 제거하라 하셨다 그들은 바위의 신께 호법을 위해 살생하고 재익을 멸하겠다고 맹세했지만 기나긴 혈전 속에서 업장에 사로잡혀 마신의 원안에 물드는 건 불가피한 법 그들은 두려움에 빠져 미치거나 서로 죽이거나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됐다 가장 강한 성중여차 다섯 중 셋은 비명행사였고 한 명은 행방불명이 됐는데 천년의 고난 끝에 결국 항마대성 한 명만이 남게 됐다 깊은 밤 고온각에 비친 달빛과 적화주의 피리꾼만이 그를 기억하고 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